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실과 국회본회의장을 제외한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통일부와 외교부 등 서울을 소재하고 있는 행정부초도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통령 직무실 역시 세종시에 별도로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TF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연구용력결과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 이전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18개 상임위원의 전체 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포함한 국회 전체 이전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18개 상임위원을 이전하는 것에 아주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결론을 받다는 것입니다. TF는 보고서를 통해서 균형발전과 국민공감대 그리고 서울시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이 방안이 현실점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장 자리는 4차 산업혁명컨벤션센터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TF는 김태년 원내대표동과 최종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조율한 뒤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F는 국회와 정부 부처 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서울에 있는 중앙부초도 함께 세종시로 옮긴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전하지는 않대 세종시의 별도로 보조진무수를 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TF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의 최소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사업을 실제 어떻게 추진할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이런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TF는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 특별법을 입법한다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로 한다든지 마지막으로 개헌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안했지만 우선순위는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TF는 여야 합의가 가장 부작용이 작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 선거일정이 이어져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7월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대등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헌의 경우 정치적 위험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투표의 경우는 7월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과 그리고 개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을 할 것인가라는 추진 방안은 씌워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TF는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위헌 확인제 청구를 추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일단 국회는 여의도를 떠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종 확진될 때까지는 우회격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실행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TF의 안을 보면 새동지로 옮기는 것은 맞다. 국회가 지금 국회의장 또는 본회의장을 두고 간다고 하나 국회는 사실상 상임위 위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최종시로 이전한다면 국회 전체가 옮기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 씨를 여의도에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는 상임위 활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중심이 되는 세종시가 국회의의 본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와 외교부 등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옮기면 사실상 행정수도는 다 이전하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시에 별도로 마련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세종시로의 천도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도 이런 식으로 전체 이전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지금 야당의 반발 또는 국민 전체의 정서 국민 전체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도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고 했다가 많은 반발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장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그야말로 천도 효과를 내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이렇게 조금조금씩 국회에도 상임위원만 다 옮기는 18개 상임위원만 다 올리더라도 국회의 본래 기능은 다 시동시로 가게 된다. 그리고 청와대도 지금 원래 그물은 놔두되 청와대도 세종시에서 별도로 보조진무수를 둔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보조진무수에서 대통령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거기서 협의할 게 많다면 거기 말하자면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는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차례 위헌 판단을 받은 행정수도 이전이어서 법률적, 정치적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반발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집권 후반기에 이 정권으로서는 각종 비리, 권력형 비리가 속출하고 있고 또 국정 탄력이 떨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아주 깜짝 수단을 통해서 새로운 전국에 변화를 주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군물대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세 가지 방안에서 봤듯이 특별법을 입법할 것인지 국민투표를 할 것인지 개헌 등 이 세 가지 방식이 모두 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아무리 지금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여당이라고 하나 지금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에 보면 많은 에라와 실책으로 인해서 집권 여단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더욱더 초조하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방안을 놓고 방안을 놓고 더 많은 여야 간의 갈등 또 줄다리기 이런 것을 심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여론의 향배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창경TV였습니다.